느낌 좋네요 노말은 저의 상대가 아니라 몸풀기용으로 온거에요 익스퍼트도 가야되고 여러분들이 만든 맵도 깨야되기 때문에 그냥 준비운동존도 아 깜짝이야 저거 뭐야 저거 어떡하지? 아! 아 그걸 머리가 맞아버렸네 아까웠네 날개 필요없어 탁탁탁탁탁탁탁탁 피? 피가 왜있지? 아이고 밟아버렸다 어 또 나오네 가져가야될거같은데 저기로 가는거 맞는거같은데 가져가야될거같애 왠지 아! 아 이거 자꾸 부딪쳐 최고타점 말고 약간 좀 떨어졌을때 쩜쩜 떼야겠어 아 저 녀석이 날 방해해 오케이 뭐야 안통하네 어이구 가져가야돼 필요없어 필요없어 잘보시면 뒤로오는 뒤로오는거에요 뒤로오는거 그러니까 이걸 받는거지 그리고 스피드 아! 아! 버섯인줄 뒤에 쫓아오는거 오케이 박수 받았다 뭐야 아 오케이 시간 아! 아 얼음이야 아 뒤로 뺐는데 왜 안빼주냐 했네 밑에 얼음인데 펀? 재밌냐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역시 처트가 처트가 제일 좋다 아 잡았.. 찬게 아니고 잡았거든요 근데 차졌어 흐흐흐흐흐흫 왜 처트가 제일 좋을까요 근데 처트가 제일 좋은거 하나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쫄아서 그래 쫄아서 잘 모를 땐 오히려 조심하면서 하니까 더 잘하는데 알때는 알고 있으니까 더 못한다고 해야될까 아 왜 당하지? 자만? 자만은 아닌데 파주고 다 버섯이야 치사하게 자 가지고 오고 흠흠흠 아 아 아 오바했다 괜찮아 버섯 주잖아 별 먹고 그냥 가면 되는거지 좋아 여기까지 줬구요 그 다음에 이제 폭탄을 이용해서 어 어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어 큰일났다 어 미끄러워 폭탄을 써야될거 같은데 거북이는 시간제한이 있어서 저기가 막혀버려 거북이 녀석아 그만해 그만해 아이고 잘됐다 찾으신 어어어 어어 바닥이 저기요 그렇지 안으로 쇼옥 자 오케이 그걸 죽어버렸다 요시야 요시도 미끄럽네 이것도 먹어버려 헉 대박 어? 어디로 가는거지? 헉 헉 설마 폭탄을 위에까지 던져야 된다는건가? 괜찮아 컨트롤로 가능해 아이 그 요시 버리는 컨트롤 있죠? 죽을거 같다 펑 아 흑 하어떻게 가냐 좀 빡센데 벽치기 안돼 월드는 헤엑 감사합니다 저트님 자 침착하게 뛰어서 그냥 꼬린 여기 여기서 잘해야 돼 잘봐 잘 생각해봐 일단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폭탄을 내뜨고 아저씨 아 죽는다 아 좀 더 앞으로 거기 있어 아이고 까아 꺼림 그렇지 그렇지 저기요 아 오케오케 루시 먹고 쟤를 잡지 말고 쟤를 튕겨가지고 갈 수 있나 되겠다 점프라기 돼 띠용 한 다음에 요실 버리면서 점프 아오 아 약간 모자란데 이게 맞는거 같죠 그래도 왜이렇게 어려워 이거 너무 안돼 왜이렇게 더 안 들어 놨지 이게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깨는게 아 아 아 지금 가면 잠깐만 망토 있으면 그냥 가도 되잖아 그쵸 아이고 죽이면 안 되는데 아 아니지 난 날 수 있잖아 이제 망토가 있잖아 망토를 가지고 왔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깼단 얘가 오우 망토를 가지고 오면 쉬운 거였다 망토를 안 가지고 오면 좀 빡센인데 폭탄을 터뜨리던지 하면 되는데 별것도 아닌게야 사람 고생키고 있어 펀은 무슨 펀이니까 별이다 답은 펜빨이다